체육수기품 수기를 주다 그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설하시고 여러 대중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나의 제자 이 마가섭은 오는 미래 세상에 삼백만억의 여러 부처님 세존을 진견하고 받들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잔탄하여 널리 열어 부처님은 한량없는 큰 법을 설하고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광명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조선서 세간의 무상사조어장 부처님 사불세존이리라 나라 이름은 광덕이요 그 이름은 대장음이며 부처님 수명은 시비소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이십소겁이며 상법도 이십소겁을 머무르게 되리라 그 나라는 장엄하게 꾸며지고 여러가지 더럽고 악한 것과 귀와 돌가시 덮으리나 부정한 오물이 없으며 그 땅은 평평하고 바르며 높고 낮은 구렁과 언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가 나란히 줄지어서 있으며 황금으로 줄을 꼬아 기르 경계를 표시하고 여러 보배로 된 꽃을 뿌려서 두루맑고 깨끗하게 하리라 그 나라의 보살은 한량없는 천억이며 여러 성문들도 또 수없이 많으며 마흐 장난이 없는 이라 비록 마군이나 그런 백성이 있더라도 다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지키느니라 이때 세종께서는 이 뜻을 거듭혀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비굳으라 잘 듣거라 부처님 오는 우로서가 섭존자 내가 보니 많고 많은 겁을 지나 미래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을 이루리라 그 세상에 계신 세종 삼백만어 부처님을 받들어서 공양하고 정성으로 징겨나여 불지혜를 얻기 위해 맑은 범행잘 닦으며 벗개의 가장 높은 양족 존께 공양하고 위가 없는 높은 지혜 일심으로 닦고 일켜 최후 그 몸으로 부처님이 되시리라 그 나라는 정정하여 유리로서 땅이 되고 여러가지 보배나무 도로마다 즐비하며 황금줄로 경계하니 보는 사람 기뻐하고 향기 좋은 여러 곳을 항상 흩어 뿌리오며 여러가지 아름다운 보배로서 장엄하니 그 국토는 평평하여 언덕 구렁타로 없고 많고 많은 보살대중 그 수요를 알 수 없네 마음들이 부드럽고 근신통을 얻었으며 부처님의 대승경전 받들어서 간직하고 성문대중 번뇌 없는 그 최후의 몸을 얻은 대법왕의 아들들도 그 수요가 많고 많아 천안으로 볼지라도 능히 새지 못하리라 그 부처님 누릴 수명 열두소금 오랜 세월 정법 세상 머무름은 이십소급 될 것이며 상법 또한 이십소급 그와 같은 세월이니 광명세존 그 부처님 하느니 하시는 일 일어노라 이때 대목걸령과 수보리와 마아카 전년 등이 다 송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일심으로 앞장하고 부처님은 거룩한 얼굴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우러러보며 똑같은 소리로 개성을 안게 말하였다 대웅세존 부처님은 석심은 중포방이라 저희 모든 중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미묘하고 거룩하신 불서 말씀 수 없어서 우리 마음 아시고서 수기하여 주신다면 감노수로 열을 식혀 시원함과 갓나이다 줄인 배로 헤매다가 대왕 성찬 만나서도 마음들이 두려워서 감히 먹지 못하오며 만일 왕이 먹으라면 그때서야 먹을지니 우리들도 이와 같아 소승에 늘 있으면서 허물만을 생각하며 부처님은 오픈지에 어찌하면 어들송가 구할 길을 몰랐었네 너희들도 성불한다 부처음성 들었어도 근심 품고 두려워서 선뜻 이해 못하지만 만일 수기 주신다면 이젠 편안하오리다 대웅세존 부처님이 세상 평쾌하시려고 주린이를 밥 먹이듯 수기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가르침 지극정성 받으리다 세성자가 수기를 봤다 이때 세존께서 여러 큰 제자들의 마음의 생사 생각하는 바를 아르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수보리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삼백만억 나요 타우 부처님을 징겨나여 밭들어 모시며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여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한 행을 닦아 보살도를 갖추어 최후 몸에 성불하리니 그 이름 명명 상렬해 은공정변지 명행조선서 세간에 무상사조어 장부처님 사불세조님여 거부 이름은 유보요 나라 이름은 보생이니라 그 국토는 평탄하며 파려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면 더 구렁모래 자갈 가시던 불이나 더러운 우물이었고 보배꽃이 땅을 덮어 산하 대지가 두루맑고 깨끗하리라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 보배로운 집이나 진기하고 아름다운 누각에 살며 성문제자는 알량없고 가히없어 숫자로나 비유로도 할 수 없으며 여러 보살들도 무수하여 천만억 나요 타인이라 부처님 오수명은 시비소급이여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이십소급이며 상법도 또 아니시 소급을 머무르리라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고 알량없는 보살과 성문들을 제도하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여러 모든 비구들아 내가 이제 말하노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나의 말을 잘 들으라 나의 제자 수보리는 오는 세상 성보라야 부처님을 이루리니 그 이름은 명상이라 알량없는 만억 부처 찾아 뵙고 공양하며 부처님의 행을 따라 큰 도점차 갖추어서 그 최후에 받은 몸이 삼심 이상 좋은 모양 단정하고 미묘하기 포배로운 상과 같고 그 부처님 불국토는 장엄하고 깨끗하니 이를 보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기뻐하며 부처님은 그 가운데 무량 중생제도 안에 그 부처님 법안에는 보살들이 많이 있어 모두 금기영리하여 불태법륜 굴리온이 명상 부처 그부토가 보살로서 장엄되고 성문들도 많고 많아 셀 수 없이 많은 수라 모두 다들 삼명없고 여섯인 통 갖추어서 팔에 탈에 머무르며 큰 이덕이 있느니라 그 부처님 설법하사 나타내는 신통변하 한량없고 가히 없어 불가사이 이리온이 항아강음 모래 같은 여러 천상 사람들이 모두 같이 앞장하고 부처 말씀 들으리라 부처님 웃으며 그 수명은 십이 소급 될 것이여 정법 세상 머물기는 이십 소급 될 것이며 상법 또한 마찬가지 이십 소급 머물이라 이때 세중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마가 전년은 오는 세상에 여러 가지 공약물로 8천억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약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모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과 절을 세우니 높이가 일천유순이요 가로와 세로와 똑같이 오백유순이라 금은 유리 자금하노 진주 매개 등으 칠보를 모아 이룩하고 온갖 꽃과 영라 바른 은양 바른 은양 과 증개 당번으로 탑과 절에 공양하리라 이런 일을 마친 뒤에 다시 이 만어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또 안전과 같이 하고 이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마친 뒤에 보살도를 갖추어 마땅히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염분하재 금광열에 은궁청천지 명행조설 무상사조어 장보 전인사 부세조미리라 그 나라 땅은 평탄하고 또 유리로 땅이 되며 보배나무로 장엄되고 왕금으로 줄을 보아 기록 아름다운 꽃으로 다 덮어 두루 깨끗하고 맑아보는 사람마다 기뻐하리라 또리까지 악도인 지옥하게 죽생하수라가 없고 많은 천사 여러 성문과 알양 없는 만허그 보살들이 그 나라를 장엄하리라 부처님 오수명은 시기소급이며 정세상에 머물기는 이십소급이며 상법도 또한 이십소급을 못하였다 그때 세중께서 이 뜻을 거듭 변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여기 모인 비구드라의 심으로 살다 내가 하는 모든 걸 거 진실하고 틀림없다 근데 구인 가전녀는 가지가지 아름다운 묘한 공양물로 열어부처 공양하고 부처님이 멸도한 뒤 칠보탑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꽃으로서 사리라 공양하며 그 채우는 몸으로서 부처님 오지에 얻어 둔정과 궐이 흐리니 그 나라를 전략 없는 만억중세 남김없이 대도하고 시방세계천상인간만은 공양받 흐리니 부처님 오 밝은 광명도 사느니 다만 이와 같은 밝은 부처 그 이름이 염부근광 많은 보살 열어선 모니채균을 줬느니가 무량하고 무수하여 그 나라를 창음하리 이때 세중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이대 목걸 여는 가지가지여 공양물로 발전하라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과 절을 세우되 높이가 일천 유순이로 가로와 세븐가 수백 유순이 되게 하리라 흐믄 유리자 거만오 진주매게 등으 칠부를 모아 이루고 여러가지 꽃과 영락파르 은은양 가루양과 진개당번으로서 공양하리라 이런 일을 마친 뒤에 이런 일을 마친 뒤에 다시 이백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또 안전과 같이 하고 반드시 상대하리라 그 이름은 다마라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천지명행조 선서세간에 무상사 주어장부천인사부세군이리라 그 희만이여 나라의 이름을 주어장하기며 그 나라의 땅은 평평하고 바르며 유리로 땅이 되고 보 배나무로 장염되며 진주꽃을 흩여 두루 맑고 깨끗하여 보는 사람마다 기뻐하고 하늘과 사람이 많으며 보살과 성령도 구슬구레하일수 성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사십소급이며 상법도 또한 사십소급을 머무르리라 이 뜻을 다시 펴시려고 계기로 말씀하시었다 나의 제자 대목걸련 지금 몸이 다한 뒤에 8200만억이 신녀러 세준 신견하고 불토이 양가다 공양하고 공경하며 여러 부처 계신 데서 정정범행 항상 닦아 부처님 뽑아 뜰기를 한량없이 오랜 세월 그 부처님 열반 후엔 질보탑을 세우리니 김표찰은 황금이여 꽃과 양과 갈키약으로 탑과 절에 공양하고 보살도를 구조가여 을하기란 나라에서 부처님을 이르리니 부처님의 그 이름은 다마라발전 단양불부처 그 부처님 두릴 수명이 십사의 소급이며 하늘인간 위하여서 불토 항상 연설하네 한량없는 성문대중앙아 강음오래같아 삼명과 여섯인통 크게 위덕우족하며 많고 많은 보살들은 뜻이 굳고 정진하여 불지혜에 있으면서 물러나지 아니하리 그 부처님 열반 뒤에 정법상법사십소거 나의 여러 제자들로 이덕 모두 구조가니 그 수요가 오백이라 나도 빠짐없이 오는 세상 성불하여 부처된다 수기주리 나와 모든 제자들의 지난 세상 인연들을 내가 이제 말하노니 너희들은 잘 들으라